아니 지금 이만한 경찰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원래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얘는 제대로 오는 시간이 없어 야! 박빈 날려왔구나 올라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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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올라오세요 위험해서 그런 거니까 좀만 뒤로 가주세요 아니 아직 좀 비받잖아요 어디 아니 왜 이래 왜 이래가 아니라 하지 마시라 이렇게 그렇게 됐다 거기에만 있으면 돼 아 경찰들이 와서 맞고 있네요 안 보이게 거짓말이네 거짓말? 이게 지금 거짓말이야? 이게 거짓말이야 왜 내한테 이렇게 가는거야 거짓말이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네 그냥 앞에 ? 자 일단 이제 돌아오세요 제